소녀들만 참가할 수 있는 신나는 여름 캠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녀들 사이에 나타난 엉뚱한 소년 처음 만난 친구들과 같은 숙소를 쓰게 된 이 활기 넘치는 소녀는 바로 할리였습니다 한편 고급 리무진을 타고 등장한 또 다른 소녀 애니 이 정도로 깐깐하게 체크하면 보통 아이들은 짜증을 내는데 애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웃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한번 더 볼게요 이때 음악 너무 좋다 물론 둘 사이도 보기 좋죠 캠프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마친 후 즐거운 점심시간이 됩니다 충분히 헷갈릴만 하죠 이렇게 서로 외모도 알레르기도 닮은 할리와 애니는 펜싱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서로가 닮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와우 실력도 승부욕도 대단하네요 본인들도 놀랐지만 주변에 있던 교사와 친구들은 더 놀랍니다 영국 출신 애니와 미국 출신 할리의 기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름 런던에서 포코로 이름을 날린 애니는 캠프에서도 실력 발휘를 합니다 이때 아기 뺨치는 포스로 등장하는 할리 둘의 포코 대결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할리가 제안을 합니다 오우 좀 센데 내게 진 애니는 이 캄캄한 밤중에 정말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할리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니의 옷을 갖고 달아납니다 매너와 교양을 갖춘 애니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허허 이번엔 할리가 당했네요 할리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날 밤 할리와 친구들은 FBI도 감탄할 치밀한 복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날 애니의 숙소에 몰래 구경간 할리와 친구들 예상대로 배 난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즐거운 순간 캠프 교사들이 불시에 숙소 점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꾸 마을버스로 들려 할리는 어떻게든 숙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토니 스타크처럼 말빨을 시전해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피하는데 이분은 시청자의 기쁨을 위해 스스로 뛰어듭니다 박수 좀 주세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는 즐거웠지만 할리와 애니는 둘 다 벌을 받게 됩니다 독방같은 숙소에 갇히게 된 둘은 또 신경전을 벌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 할리가 어려움을 겪자 애니가 도와줍니다 급화해를 난 둘의 모습이 거의 마사급이네요 할리와 애니는 화해와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다 외모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일도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할리는 아빠와 포도농장에서 애니는 엄마와 런던에서 산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이혼으로 한쪽은 엄마에 대한 또 한쪽은 아빠에 대한 오랜 그리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때 자신들이 닮은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판단한 애니가 지금 이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각자 보관하고 있었던 부모의 반쪽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 둘이 쌍둥이 자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이날 밤 둘은 부모님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다 할리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바로 서로의 삶을 잠깐 바꿔 살아보자는 겁니다 11년 만에 각자의 엄마와 아빠를 보게 될 생각에 이 둘은 너무 기뻤습니다 또한 서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도 알려주며 이들은 더욱 친해지게 됩니다 서로 외적인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맞추기로 합니다 이근 귀여운 것들 이근 귀여운 것들 이근 귀여운 것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된 할리와 애니는 드디어 캠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애니는 할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와칸다 호에버를 외칩니다 영국 공항에 도착한 할리는 집사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볼 때마다 행복하네요 무사히 집사를 속인 할리는 곧바로 엄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집을 구경하다 할리는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할리는 참 사랑받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하네요 기특한 것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엄마를 만나는 할리 엄마의 물건에 온통 관심이 쏠린 할리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마침 엄마가 운영하는 드레스점에 일이 생겨 할리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본 할리는 반의 벌입니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은근슬쩍 할리는 아빠의 얘기를 꺼내봅니다 한편 애니는 할리 인처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 역시 아빠와의 첫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NIHبkun이 여러분 실수 누나보가 되ми 세상은 quite 큰 차에 다시 잘 안нут다 안녕하세요 잘 안될기 혹시 네 able to do account podcasts 두 딸들이 말을 참 예쁘게 하죠. 이곳에는 체시라는 집사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걔는 단번에 할리가 아닌 거 알아보죠. 할리가 아빠 집에서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아빠의 새 여친 메러디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빠의 포도농장 홍보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아빠의 재산을 보고 더 끈적하게 접근합니다. 비상사태임을 직감한 애니는 영국에 있는 할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당장 엄마를 모시고 이곳에 오라고 말하지만 할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데 집사는 벌써부터 조금씩 애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들키진 않았지만 좀 위험했네요. 아빠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딸에게 여친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이때 메러디스가 찾아오는데 헐 못된 년 이 사실도 모른 채 아빠는 딸을 설득할 궁리만 하고 딸은 어떻게든 아빠와 메러디스를 떼어놓을 궁리만 합니다. 이번에도 아빠의 말을 끊고 말을 타고 달아나버린 애니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하다 집사에게 자신의 정체를 의심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리가 아닌 애니임을 털어놓습니다. 애니가 태어난 첫날부터 헤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걸 기억하는 채씨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묘한 분위기 속에서 아빠는 딸에게 메러디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떠냐고 묻습니다. 언니도 아니고 언니래 딸의 예민한 반응에 아빠는 골치가 아팠고 그새 메러디스가 나타나 꼴값을 떱니다. 이렇게 무례한 그녀는 딸을 설득해보겠다고 또 나댑니다. 하지만 애니의 말빨에 상대가 안되죠. 말빨로 이겼어도 여진이 할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애니는 개의 급함이라는 긴급 팩스를 보냅니다. 단번에 애니가 보낸 SOS를 판단한 할리는 엄마를 모시고 미국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정체를 들키게 되죠. 하는 수 없이 엄마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11년 만에 만난 쌍둥이 딸 할리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쌍둥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가 미국으로 날아가야 할 상황 할리와 애니의 계획대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집사는 으리으리 김보솜 복장을 하고 앞장섭니다. 할리 역시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빠의 가족과 여친 메로디스 가족이 먼저 도착한 호텔 곧이어 런던에서 도착한 엄마와 가족들 엄마는 아빠가 자신을 보고 싶어서 기대에 가득 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년 만에 첫 만남을 갔습니다. 두 쌍둥이 자매의 계획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더보기란에서 영화 구매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리뷰는 참고만 하고 영화 전체를 시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할리와 애니는 아빠가 메로디스와 재혼하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더러운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는 두 딸의 기특한 생각을 알지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닉은 아까 우연히 봤던 엘리자베스를 찾기 위해 방에서 나옵니다. 아직 그녀에 대한 정 때문일까요? 외모나 이것저것 닉은 자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표정 봐라. 어? 여기서 만나네? 한편 여전히 엘리자베스를 찾고 있는 닉 이제야 닉은 오늘 일어난 일이 전부 할리와 애니가 준비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두 딸이 진심으로 엄마와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두 부모가 각각 혼자서 딸을 키워왔지만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인싸인 척하는 메로디스 쌍둥이란 사실이 치가 떨렸지만 그걸 또 아닌 척하네. 오늘 밤은 두 쌍둥이가 준비한 특별한 저녁식사에 모두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 유람선 데이트는 닉과 엘리자베스의 첫 만남과 결혼을 상기시켜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이들이 헤어진 이유는 당시 젊고 혈기 왕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 아내는 첫 비행기로 영국으로 떠나고 남편은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따라올 줄 알았고 남편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했던 거죠. 어쩌면 서로에 대해서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었겠죠. 결국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생각하며 이벤트를 준비한 딸들을 위해 웃는 얼굴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직 쌍둥이들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빠, 엄마 함께 넷이서 마지막으로 캠핑을 가자고 때렀습니다. 호호 이들의 설득이 통했나 보네요. 하지만 메로디스가 지금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쌍둥이들은 실망스럽겠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자리를 메로디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메로디스는 캠핑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는 기준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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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애들 장난이 좀 지나친데는 개뿔 사이다네.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아무래도 쌍둥이는 큰일 났죠? 이건 뭐 가스할 명수인데? 자 이렇게 닉과 엘리자베스만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닉은 뭔가 생각이 있는 듯 애들을 올려보내고 그녀와 따로 시간을 갖습니다. 너 정말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와칸다. 당신은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혼을 마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눈에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두렵고 불확실한 엘리자베스. 이 둘은 여기까지가 최선인가 봅니다. 다음날 닉과 엘리자베스는 짧은 로맨스를 뒤로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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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네. 우리 where are home? 아이 관계자. 응? 이건 뭐지? 아 잘했다 닉 이렇게 진한 실수를 다시 바로잡은 닉 그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게 된 엘리자베스 사랑 쓰는 우리의 쌍둥이 할리와 애니 얘 닉만술 다치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10번을 봐도 재미있고 감동인 영화죠 1998년 영화 페어런트 트랩은 린제이 로안의 쌍둥이 연기가 훌륭한 영화입니다 전 영화를 다 본 후 인터넷에서 린제이 로안 쌍둥이까지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닌 걸 아는데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명연기를 보여준 영화죠 영화 마틸다만큼 사랑스러운 영화이면서 음악이 너무 좋은 영화가 바로 페어런트 트랩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대부분이 이 영화에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악에 민감한 편이라 춤추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뭐 마무리 짓자면 이 영화는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좋게 두 번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아들인 해석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이 영화는 린제이 로안의 깜찍한 연기와 명곡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영화 페어런트 트랩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알림 잊지 말고 지금까지 캣팀 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